자, 다음 문제 나갑니다. 오기, 오기! 오기, 오기! 진짜로? 어, 진짜? 아, 조금만 기다려봐봐. 아, 여기까지 마치고 그러면... 아니, 왜? 아, 재미없겠다. 친구분들한테는 예의가 아니지, 그건. 야, 너, 너, 너 혼자 다 할 거면 다 가요, 집에. 아, 그러니까 4개까지 마치고, 4개까지 마치고 우리 쉴게요, 이제. 3개만 치고 쉬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당할까 봐. 근데 이거 안 한다고? 엄정의 페스티벌이요. 엄정의 페스티벌, 정답입니다. 4개까지만... 아, 맞네, 맞네, 맞네. 찾으면 돼. 대박이다. 와, 진짜 대박이다, 이 기업이. 이거 맞춰야 돼, 아. 자, 우리는 이제 쉴게요. 두 개가 지지 마. 고개를 숙일 건 없어. 아, 야, 야. 속에 힘이 있는 건 찾으면 돼. 와, 형, 대박이다. 자, 이제 쉬면 돼. 아, 이제 쉬어야 되겠다. 그늘 가있자, 우리. 아, 저희도 그늘 가서 좀 쉬고 있어야 되겠다. 그늘 가야겠다. 아, 얇네. 지금 이제 움직여주시면. 아, 야, 일로와, 시원하다. 야, 진짜 우리 너무 저조하다. 아, 근데 너무 잘해, 주유제가. 아니, 근데 이제 저 팀이 빠졌으니까 우리 할만해. 그래, 그래, 해보자.